지난 14일 구청대회의실에서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해 관계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동 생활S55합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부족한 문화, 체육, 생활편의 시설을 조성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제한의 11월 기본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간 추진한 기본 설계를 살펴보고 실사용자인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주민 이용 공간 최대 확보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함께한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사용자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며 공항동 생활S55합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건립될 복합문화체육센터는 공항동 687-15에 두 필지 총사업비 약 346억 원이 투입되며 연면적 5,995제곱미터로 수영장과 클라이밍장, 어린이 전용 공간과 도서관, 다목적 개방형 체육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설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늦어도 올해 말까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한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25년 1분기 착공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